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일들 많으셨나요 네 김영아씨 올해 추석달은요 슈퍼문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장 큰 한가위달이 우리에게 왔던 추석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힘을 내야죠 그래야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요 며칠 동안 상주 모심기 소리를 불렀다네요 아니 왜요 모심기 때하고는 상관없는데 웬 상주 모심기 소리였대요 그 친구 남편이 계속 불러도 했다지 뭡니까 상주 함창 공갈모세 아니 아니 여성도 아니고 남성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무슨 사연이 있다고 추석 명절 때 그 소리를 불렀답니까 아 왜 거기 있잖아요 가사가 왜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아니 그건 여성들 시집살이 푸념하는 가사잖아요 네네 아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추석 때 시집살이를 했다고 대신 불러줬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너희 남편은 웬 시집살이 타령이니 그랬더니 네 남편이 그랬다네요 어떻게요 세상이라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기도 그냥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다고요 하하 그러니까 그 세상 살아가는 그게 시집살이처럼 고생이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들도 시집살이 중이다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내 친구 남편이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아이고 뭐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니까요 시집살이 노래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맞네 이 세상이란 시어머니 밑에서 저도 시집살이 중이네 그죠 아이고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상주함창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상주함창을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구애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광대롱 초라니롱 여박이 초라니 그래 그 추석 어찌 보냈는가 내 손을 보고 말해 손을 보라니까는 그 손끝이기 바들바들 떨고 있네 아니 명절 때 누구 손봐줄 사람 있었나 아 그만 떨어 이 사람아 겁나잖아 내가 한잔 한김에 막 그냥 해대는 말 하며 일은 또 왜 그렇게 많아 추석 음식 반절로 줄여도 될 건데 아이고 아이고 추석 때 일하다 그 지경 됐구만 음 그게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이구만 그땐 봉탈이나 강탈로 뿌려줘 아 손목이 저리가 아프다는데 봉탈로 뿌리라니 강탈은 또 뭐야 낙양 동천 이화정 동덕기동덕궁 후유시청 아 탈춤 아니야 응 봉산 탈춤 사유로 털어내라고 당연 탈춤도 좋고 아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추석 피곤 나가거나 동덕기동덕 아 해봐 아유 내가 지금 그 말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그냥 벌렁벌렁하는데 아 여기서 탈춤 사유가 나오겠어 아니 그럼 앞으로 손가락 바르르 바르르 떨면서 살건가 아이고 글쎄 말이야 아 어쩌면은 동생이라는 사람이 형님을 코앞에다 두고 응 그 땅 정리해서 가게 내게 해달라 이 소리가 나오냐고 에헤이 그런 스트레스는 말이야 산조큰 불조건 거기다 두고 오지 아니 왜 여기까지 업고 와 아이고 아 그렇게 말하는 거 난 뭐 멀쩡한 줄 알아 여기 운전하다 허리 내려앉아갖고 봐봐 굽었잖아 아이고 자네는 운전 피로 핸들 증후군에 걸렸구만 아이고 허리 좀 펴 아이고 알았어요 잘하면은 업어 달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털 자니까 그 자네 그 초라니 잘하는 거 있잖아 아 누구 어 스트레스 잡는 대가 말이지 응 어이구 이제 쌓여봤자 내 고생이지 아픈 것도 내 육신이지 팔다리 머리 허리 골병도 내 육신이지 이거를 그냥 훌쩍훌쩍 뛰면서 털어 보내는데 네 가거라 추석 따라 너도 가고 명절 갔으니 너도 가야지 아 그냥 훌쩍훌쩍 뛰어서라도 털어 보내야지 자 간단다 추석 스트레스 간다니 쳐라 손발 털고 훌쩍 간다 훌쩍훌쩍 네 봉산탈춤 함께 하셨는데요 김미애 박상훈 외 여러분의 연희와 국립국악관연악단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진행 후 어제 오늘 안녕들 하신지요 특히나 우리 주부님들 허리 다리 머리 안녕하세요 네 거뜬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천리를 갔다 이천리로 돌아오며 운전하신 분들 어떻게 몸 좀 풀리셨습니까 그러게요 길이 많이 막혔었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자고 해도 왜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안 좋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오늘로 모두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요 우레 소레 우레 노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포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담장을 허문 조정암 고사입니다 네 조정암은 이 조선 중총 때 혁신을 내세우고자 나섰다가 원로 공신들에게 꺾였던 조광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나이 37에 대사원에 올랐던 그 정암 조광조가 꿈꿨던 세상은 지도자가 왕도 정치를 펴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네네 근데 젊었고 또 너무 급하게 혁신을 하려다 보니까 반대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훗날 율곡 선생은 정암 조광조를 이렇게 말했었죠 학문이 채 있기도 전에 정치에 나섰다 위로 왕을 바로 잡지도 못했고 노련한 원로들 공격을 막지도 못했다 네네 오늘 그가 담장을 허물며 부른 노래 몇 구절 돌아볼까요 네 담장을 허물어주어 북으로 오는 전하 말씀 마킬라 담장을 쌓지마오 한강 나루 건너오는 소식 마킬라 네 그 구절만 봐도 귀양갔던 조종함이 북쪽국 한양을 향해서 조그마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비록 귀양을 보냈지만은 자신의 신심을 알아주는 임금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풀어주리라 믿었던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 담장을 헐어달라 했던 거죠 네 그 다음 구절에선 조종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양 떠날 때 이내 일편단심 한강 버들에 걸어두었어 불같은 화가 덮친 들 괴롭다 하랴 다만 담장이 한양 소식하릴까 담장을 허물라 한쪽 눈이라도 통하게 네네 정함 조광조가 자신이 이끌었던 그 젊은 선비들과 함께 한양을 떠나올 때 임금생각 백성생각 그 일편단심을 한양 주변 그 버들나무에 걸어두고 왔더라는 거죠 네 당장 불속에 들어가는 아픔이지만은 달게 참겠다 네네 하지만 그때 한양에서는요 사약을 내리자 그럴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으로 한양 쪽 담장을 허물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조광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노래 더 들어볼까요 그대 아직 못 봤소 나비되는 꿈 따라 대골 주변 헐헐헐 나는 이내 넋을 아직 못 본 게요 샘물이 백천 갈래 갈라져도 결국 바다에서 하나 되는 걸 어허라 산을 짊어지다 부러진 모기인가 바다를 메우려다 꺾인 새 날개던가 네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선 정함 조광조도 예감하고 있죠 자신의 소원도 결국은 산을 짊어지려다 꺾인 모기 같은 꼴이라는 거 그리고 또 바다를 메워보겠다 날개짓하다 꺾인 새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양 쪽 북쪽 담장을 허물고 마지막 실타래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있었군요 네 하늘로 뻗친 한과 대지를 적신 눈물 기울어진 북두성은 밤새 빛나리라 누가 할까 천리로 천리를 불어온 바람이 날 위에 비명치더라 네 조정함의 비장한 노래였군요 네네 아니 그렇다면 조금 더 일찍 담장을 허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반대하는 쪽 사람들과의 담장도 조금 더 허물면서 말입니다 네네 그렇죠 인군과 나 사이에 담장뿐 아니라 파당의 담장도 무너뜨리고 나왔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드는 노래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조정함 담장고사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춘 띄웁니다 KBS 국악관연학단의 연주입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자 체험열차 오늘은 특별히 할인역 왕창 할인역 하실 분 승차들 하셨습니까 자 그럼 탕탕 칙칙폭폭 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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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역이라니 그 새로 생긴 역인가요 아 네네 내일부터 국내 최초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하거든요 운 좋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자 할인체험 칸 들어가 보실까요 아 네 추석 끝나고 블랙프라이데이라 아니 대체 얼마나 싸게 준다는 건가요 놀라운 체험 해보실까요 자 체험열차 왕창 대박인 칸 들어가 보세요 사셨나요 100% 돌려드릴게요 자자 접수하세요 아니 물건 샀는데 전부 돌려주다니 아니 어떻게 이런 횡계수가 자 그럼 먼저 10만원이냐 30만원이냐 사주셔야죠 자 그리고 접수하세요 당첨되면 전액 돌려드리거든요 아 좋아 좋아 이 칸은 마누라 타면 안돼 일단 사고 보자 막 살건데 아 그렇다면 왕창 할인칸 2호 칸으로 가볼까요 숫자 보이나요 네네네 80% 세일이라고요 아니 유명 브랜드 상품까지 네네 거기다 포인트 정리까지 15% 넣어드리걸랑요 지갑은 가져오셨죠 자 카드 꺼내주세요 잠깐이요 이거 다 좋은데 그냥 눈이 팽팽 도는데 아니 왜요 90% 세일칸으로 건너가고 싶은가요 아니 잠깐이요 우리 집사람 이거 보면 눈이 뒤집혀서 손에 잡히는 대로 살건데 싸다고 사고 브랜드나 사고 와 이거 너무 싼 것은 그 부도처리된 거 아닙니까 이거 원가는요 아 그렇게 의심 많으면 국내 최대 최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덕을 못 보십니다 자 어때요 이번 체험칸은 평판 좋은 인기 상품 할인칸입니다 자 종착역 오기 전에 선택해 보실까요 인기 상품 할인칸 아 여긴 믿을만 하겠네 아 그렇죠 바로 사모님 불러드릴까요 수동 뭔가 꼭 필요한 건지 목록 작성하고서요 그냥 이대로 보여줬다간 그냥 싸다고 좋다고 그냥 빚쟁이 쇼핑 된다니까요 저기 여보야 꼭 필요한 거 목록 보여달라고 일단 강원호 장타령을 이유라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최초로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에겐 좋은 제품들을 싸게 살 기회고 회사는 판매가 수익을 올릴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는 건데요 좋습니다 근데 그냥 나갔다가는 모두 다 사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다가 활부르다가 지름신이 내리면 어떡해요 활부르면 안 되죠 일단 평판 좋고 그리고 인기 있는 상품들 중 필요한 게 뭔지부터 정해놓고서 구매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의 최대 규모의 대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그 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개고리 타령을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1부 끝곡으로 개고리 타령을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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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악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북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인 아리랑을 재조명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2015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제 정선아리랑제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아리랑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아리랑 학생 경창대회가 진행되고 정선아리랑극 아리랑 봄봄, 정선아라리 인형극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세계민요초청공연, 3013 재연행사 등 부대행사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아리랑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테마전 백제의 색과 연계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 고대의 색과 7은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박물관 사비마루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획술회의는 우리나라 고대알료와 부소산사지 출토 벽화편과 정림사지 소조상편의 안료성분 분석 등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창 한송학의 소리와 생을 되짚어보는 공연이 열립니다 수원 명창 한송학 소리극 만들기 공연이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수원 화홍 갤러리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극단 연희광대의 전문 배우들이 한송학의 일대기를 이야기와 소리로 설명하고 시민 배우들이 함께 참여해 극을 이어갑니다 공연 문의와 예약은 전화 070-8816-7410번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음악을 중심으로 아시아 토속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열립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제100회 정기공연 아시아음악회가 10월 8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문화예전당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악회 대표 작곡가 김성국, 황호준이 바라본 아시아 토속음악을 아시아 각지에서 온 연주자들과 함께 선보입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하면 됩니다 가야금 음악의 전승 발전과 국제화를 모색하기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제3회 의정부 국제 가야금 축제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9일에는 죽파 가야금 경연대회 예선과 문제숙과 문화생들이 함께하는 노래하는 동행 공연 그리고 국제 가야금명인 초청 공연이 펼쳐집니다 10일에는 경연대회 본선과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립니다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10월 5일까지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 국제 가야금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국립무용유산원이 전문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2015 무형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립무용유산원 전승마루 2층 세미나실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무형유산에 대한 이론 강의와 동편제를 찾아나서는 답사가 마련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복진흥센터가 한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2015 한복의 날 행사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앞과 문화역 서울 284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쇼와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마켓 등 한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자리가 마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안내문환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공모 참가 신청서와 지정과제 한 건, 자유과제 한 건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기온 24.2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전주 한옥마을에 새로운 볼거리가 나와서 화재라죠 네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어르신 포도대가 등장했거든요 전통구 포도대원 복장을 한 어르신 포도대장도 나섰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관광 안내 활동을 펼치게 되는 전주 한옥마을의 어르신 포도대 오는 11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된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옥마을 거리 순찰을 하는 전주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는 관광 안내와 순찰 활동을 하면서 관광객들과 사진 촬영도 하고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새로운 볼거리 명물로 등장한 셈인데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전주 향교에서 어르신 포도대 발대식을 갖고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활동에 나섰답니다 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긍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갖게 해주는 일이기도 해서 전주 한옥마을 그 어르신 포도대 그 결속력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주로 전주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의 노인 50명으로 구성이 된 어르신 포도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조선시대 포도대장과 포졸 복장을 하고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경기전 앞길에서 은행로 그리고 향교길 등 한옥마을 주요 거리를 돌면서 관광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요 혹간에 한옥마을을 찾아왔다가 길을 잃은 분 또 때로는 사소한 시비가 생긴 현장에도 나타나서 서로 얼굴을 붉기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 촬영 요청도 늘어나고요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또 하나의 명물이 된 셈이죠 네네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싶은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보겠노란 다짐으로 포도대장 복장으로 거리에 나가신다는 어르신 포도대 네 오랜 사회생활의 경험도 많고요 또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살아오면서 쌓은 다양한 능력 또 풍부한 경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특별시 전주의 유상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거리를 나서는 전주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 그렇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월 20여만 원의 수당도 받으신다고 하네요 네네 봉사하는 걸음으로 나선 전주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 한옥마을 가서 만나시거든요 따뜻한 인사로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념촬영도 꼭 하시고요 아 그럼요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 전주 한옥마을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한 어르신 포도대 활동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 천가를 방수미의 소리와 박추우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제신과 왕팔탕 얘기 가운데 친구에게 침을 뱉고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왕팔탕 때문에 엇갈린 제신과 김행을 만나보실까요? 전에 제신과 김행이 친구 사이로 각별하게 지냈는데 서로 친아이가 어느정도였는가 하면 여보게 제신이 있는가 날씨 일찍도 오는구만 덕현은 아하 그 사람 아주 그냥 푹 빠졌지 남은 술잔 기울이고 올거네 어? 술잔이라니? 아니 그러고 책을 보겠다고? 아 왜? 글씨가 그냥 왕방울만하게 보일건데 이 친구도 한 잔 했구만 아하하 아 이렇게 하고 세이서 공부를 하자? 차라리 나 혼자 절로 들어가야겠네 에헤이 그 무슨 섭섭한 소리가 자네가 빠지면 책장에 넘어가나? 아 글쎄 그러면 할 때는 마음대로 모아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 그래 뭘 먹었는데 그 덕현은 아직 소식이 없어? 효도를 했지 덕분에 몸보신도 했고 덕현이 효도를 했다니? 아니 그 무슨 소린가? 그 덕현이 그 친구 부친이 아팠잖아 어 여름을 어찌나 걱정들 했지 그런데 아 그 친구가 왕팔탕을 올렸지 뭔가? 응? 왕팔탕이라면 자라탕 아닌가? 그걸 부침개 올려? 어휴 험을 봤다는 걸쎄 그래서 덕현이가 우리도 왕팔탕 덕을 보자고 하지 뭔가 그럼 자네들 지금 자라탕 먹고 왔단 소린가? 어이 지구야 자네도 먹어봐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 할 거네 이 사람들이 기운 떨어진 부친에게는 모르겠네 마는 팔팔한 사람들이 자라탕이라니 아니 왜 자라를 신주처럼 섬길 유라도 있는가? 아니 누가 그 소린가? 아니 젊은 육신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 기운 떨어질 게 뭐 있다고 그런 자라탕 소리여? 에헤 이 친구 그냥 모르는구만 최임이 모르긴 글줄이나 읽은 서생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라를 잡아먹다니 네 자리하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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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이 책상을 밀쳐 아이 재신이 자네 말이야 그거 듣기는 했던가? 아이고 이제 귀를 막아야겠구만 에헤이 자네는 비실비실 허니깐 응 들어봐 이사람아 에이 달근 삼일이요 돼지는 칠일이요 소는 열흘이요 아이 자라아 그 무슨 그 말도 안 된 소린가 아니 달근 삼일이라니 아 닭고기는 삼일 가고 돼지고기는 칠일이고 소고기는 열흘 간다는 말이 있잖은가 에헤이 아 그래서 자라탕은 아 좋기 일 년은 가지 에헤이 아이고 내 오장이 뒤집어서 그냥 못 잊겄네 에헤이 치워 이 사람아 에헤이 먹는 거 가지고 그리 하다가 욕 보는 일 생길 거네 에헤이 둘이 먹었으면 입이라도 닦고 끙 소릴 말든가 아 그냥 누구 속으로 이렇게 뒤집는가 말이세 에헤이 아 그러니까 한번 먹으나 보고 말을 하자니까는 에헤이 어떤가 나하고 같이 가보는 게 에헤이 아이고 이런 얘응 오늘 그냥 그만 보세 에헤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친구가 짐 말이세 아 가는가 왕팔탕이 무슨 죄야 이 친구야 기운 떨어지면은 글씨가 모여 어 나를 봐 에헤이 가버렸네 에헤이 참 음식 가지고 사람을 이리 못하니 참 이리 좋은 것을 말이야 여보게 재신이 재신이 어디 갔나 여보게 덕현이 이 사람아 나 불벼락 맞았네 재신이 불러대지마 말했구만 내가 그랬지 재신이 펄쩍 뛸 거라고 이래서 내가 한 걸음 늦게 온 거야 이래서 말도 말아 그냥 사람으로 안 봐 그 친구가 먹는 걸 가려도 너무 가리지 않는가 그러니 그 재신이 빼고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아니지 옆에서 보면서 그래 저 친구 말이야 재신이 얼굴은 그냥 더럽고 그 얼굴로라는 것은 각시방 추입 때문 아닌가 안 그런가 그거 말고 뭐겠어 저기 재신이 들으면 철교하겠네 그 친구 한 몸이 원래 그냥 부실하잖아 그게 참나 아니 그리 부실한 몸으로 어떻게 그 일곱 살에 시를 지어서 우리 길을 바꿨거나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말은 바로 하세 자네나 나같이 그냥 덜렁덜렁하는 사람만 있어봐 아니 왜 자라탕 잘 먹고 덜렁덜렁이라니 참 이북의 덕현이 나술에 취한 거야 말은 바로 하자니까는 재신이 같은 친구가 있어야 공부가 된다니까는 아 봐봐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말만 들어놓고 있잖아 에이 오늘 공부는 터네 아니 아니 왜 왜 왜 자네 자네 어딜 가려고 아 재신이 달라야지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수로 아 글쎄 무슨 수로 그 성과를 달래 네 명심보감을 유창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재신과 왕팔탕 얘기 중에 친구에게 침을 뱉고 편을 엮어봤는데요 네네 글공부를 같이 하던 세 친구 그중에 재신이라는 사람은 음식을 많이 가렸군요 네네 특히 그 자라탕 얘기만 나오면 대놓고 싫어했는데요 김행과 덕현은 또 자라탕을 먹었고 재신에 비해서 좋은 소리가 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글공부 자리에 재신이 빠지면 또 안 되는 형편이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신을 달래야 하는데 과연 김행과 덕현 무슨 수를 내는지 내일 편 얘기 기다려볼까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한골 초대석 네 오늘 상한골 초대석에는 가야검 독주회를 앞두고 계시는 이 예량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죠 남대르시죠 아직 저희가 결혼을 안 했는데도요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추석 잘 보내셨죠 네네 추석 영역 잘 보내셨고요 저는 독주회가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반납하고 반납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명절 못 지내셨어요? 명절 때도 특집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랑 초대해 주신 방송국 가서 국악방송 MC였다고 자랑하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도 추석 자정 때 보름달은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름달 보시면서 뭘 소원을 빚으셨어요? 사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기도했어요 잘하셨어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지금 환절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늘 그 동생분 사랑이 네 사랑씨랑 같이 붙어 계시다가 오늘은 혼자 나오셨잖아요 사랑이는 아마 지금 청취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청취로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씨는 감기기 없으시고요? 아직 없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제가 끝날 무렵에 옮깁니다 맞아요 그 행복한 하루? 가야랑의 행복한 하루 그렇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12시에서 2시까지 저희가 여러분의 행복지기가 되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애청자로서 역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야랑 활동상을 잠시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은 음악과 수석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 15회 김해 전국 가야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있네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면서 또 영동 난개 국악축제 홍보대사 그리고 통합 창원시 홍보대사 등으로 지역을 빛내주고 있는 이해랑님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세계평화페스티벌 아리랑 홍보대사로 워싱턴 공연도 하셨고요 지금은 한양대학교 국악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해 주는 추리하겠습니다 추리하셨어요? 네 아니 그나저나 방송하랴 공연하랴 정말 많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오셨어요? 저 예랑과 사랑 가야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가야금을 공부하고 연주하는 이 젊은 연주인으로서 어떠한 좋은 소리 어떠한 아름다운 우리의 음악과 문화를 전달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더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그리고 쌍둥이라서 더 서로 힘을 주고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더 좀 윈윈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야금 연주자이신 이해랑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해랑 가야금 독주회 앞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바로 내일입니다 10월의 문을 가야금 독주회로 열게 됐는데요 2005년에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딱 10주년이 되더라고요 올해가 그래서 10주년이 되는 기념 독주회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서공천류 가야금 산조로 상을 받아서요 이번에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만한 무대가 서공천류 가야금 산조부대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해랑님의 이 가야금 독주회 내일이잖아요 장소하고 시간 알려주세요 서초등에 있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고요 저녁 8시입니다 제가 10주년 기념이라서요 특히나 이번에 강정숙 스승님을 모시고 함께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석 초대로 모시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공연장 갈 때 많은 부담들 안고 오시는데 전혀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오셔서 가야금 소리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상 수상 10주년 기념 무대로 올해로 열리는 7회째인 가야금 독주회의 여러 가지 의미가 크실 것 같은데요 10주년 전에 그날이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어린 나이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기권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머 그래요? 왜냐하면 본선 1등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2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어리지 않느냐 상 받기에 그러니까 양보의 미덕을 쌓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많이들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당찬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연주를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고는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기권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덕담이고 또 좋은 연주였네요 포기하지 않는 게 연주자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을 때 맞습니다 거기 그래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영광을 10년 만에 다시 회상할 수 있는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들을 선곡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악을 좋아하시는 애호가 분들 혹은 나 아직 국악하고는 아직 덜 친한데 하시는 분들도 모두 좋아하실 수 있는 곡들로 선곡했으니까요 그래요? 가을의 문을 가야금 연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남도환상곡이라는 곡으로 오늘 여는데요 일단 제가 고향이 전라도 전주이기도 하고요 남도의 환상을 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변기 선생님 곡입니다 창작곡인데 산조의 성음을 돋보일 수 있는 산조의 성음을 정말 유감없이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즐겨 연주하는 곡이기도 해서요 첫 번째 곡으로 선곡을 했어요 반주자들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장구 고수 선생님은 김영진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까지 졸업하신 재원이시죠 좋습니다 두 번째 연주 무대가 김계옥 작곡의 아랑의 꿈 이 연주 무대를 좀 소개해 주시죠 김계옥 교수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요 아리진도라는 작품을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봄에 제가 그 곡을 가지고 전라북 돌입 협연을 했었어요 돌입 국악관연합단과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협연했던 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랑의 꿈으로 선곡을 했거든요 이름이 또 제가 예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랑의 꿈을 담아서 연주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기대가 큽니다 곡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전통 장단이 살아있어요 현대가야금에서는 약간 장단을 살리는 것보다 그 수법과 다양한 수법과 리듬을 살리거든요 우리 전통의 장단이 여러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또 미량아리랑 멜로디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 여기가 미량아리랑이구나 이렇게 미량아리랑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는 곡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볼 수 있는 묘미가 있는 곡이네요 사실 연주하기는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듣기에는 참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주 무대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강정숙 선생님하고 특별 무대 소개 좀 하세요 제가 가야랑이 왜 탄생했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저는 가야금 산조를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야금 산조를 전달하고 싶은 욕심에 또 마침 거짓말처럼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이 되었고 그래서 N본부에서 TV 프로그램에서 국악 프로그램 MC를 맡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가야랑이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야랑 앵콜곡이 나오면요 앵콜곡으로 제가 항상 산조를 연주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유감없이 저는 이 산조를 좀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사실 한 35분 정도 연주할 계획이에요 처음 느린 진향서부터 제일 빠른 장단 전장단을 다 하고요 거의 한 10분만 더 보태면 긴 산조 한 곡이죠 보통 독주회 때 한 15분 20분 짧은 산조를 연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과 35분을 연주하는 건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자리 아니면 언제 이렇게 가야금 산조 긴 호흡을 느껴볼까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무대는요 김청만 선생님 모시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최고의 명인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된 무대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스승님이신 강정국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연주를 하시는데 말씀 나온 김에 스승님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스승님 자랑할까요? 제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분들께 큰 사랑받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선생님께서는 제 얼굴을 딱 보시면 예랑아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어머니 챙겨야 돼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이렇게 제가 선생님께 이제 레슨 벨트 있잖아요 그래 난 이거 받은 거나 다름없다 하고 다시 제 악보에 꽂아주신 분이세요 가는 길에 어머니 맛있는 과일 사다 드려라 이렇게 효심을 중앙에 가슴 중심에 품고 사시는 정말 뭐 이건 자랑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가야금 연주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생 철학까지도 멋지신 스승님이시고요 또 반대로 어머니께서는 예랑아 넌 내 딸인데 나 안 챙겨도 돼 강정숙 선생님은 스승님을 모셔야 돼 양쪽에서 제가 중간에 서서 양쪽으로 오고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두 어머님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군사부일체고 사제제교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장 마음을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승님하고 한 무대에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가짐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선생님 제가 이번 독주회를 하는데 선생님과 10주년 기념으로 이런 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의 통보를 드렸고요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그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신데도요 겸손하시게 행여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아 이해랑 나도 이렇게 겸손한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배우면서 무대에 오른 독주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겸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랑씨 얘기도 했죠 사랑씨 얘기 했잖아요 네 제 쌍둥이 동생이요 앞으로는 뭐 자매가 이제 따로 또는 함께 이렇게 펼치는 무대들 연주 무대에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목표하신 일들은 어떠신지요? 일단 독주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해외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시군요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투어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송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변영수 가야금 선생님이신데 후악들 양성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분들과 함께 이번 제가 내일 펼쳐지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독주회는 가야금 전공자로서 보여드리는 공연이라면 송년음악회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송년의 따스함을 가야금으로 신명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무대에서도 역시나 쌍둥이 동생 사랑이와 함께 그때는 가야금으로서의 무대도 펼쳐지겠죠 내일 독주회 때도 아마 동생 사랑 씨가 진행을 맡아줄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매 분이 아주 예뻐요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 들어오신 애청자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내일 공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바로 2015년 10월 1일 10월 첫날이죠 내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저 이해랑의 가야금 독주회가 펼쳐집니다 대투명상 수상 10주년 기념인 만큼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가야금 소리가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은 분들께 전석 초대로 준비했으니까요 부담없이 오셔서 박수 주시면 정말 깊은 큰 감사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이해랑님 가야금 독주회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말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반짝반짝 빛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공천류 가야금 산조 이해랑의 가야금 호봉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음미해봅니다 복채의 삼촌 뭐 돼요? 아야야 억순아 나 시방 말이여 겁나게 심란하다 그란게 말 말하라잉 오메 추석 때 고생해 부르는갑네 월걸이 어째서 그 모양이다요 아 글씨 어젯밤에도 잠이 하나도 안 와 그냥 애기 땜씨 그냥 집안 쌈나게 생렸구만 그려 예? 아 수기가 사 한 달이 가까워진다더니 아 수기가 뭣이라고 했는지 그라요 아니 다음 달부터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하는디 월급은 확 줄어들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지 아 그리서 석 달 안에 직장 들어갈라고 한다자녀 아 남편 월급보다 숙이 월급이 더 많다고 하던디 아 그람 애기는 아 그치 애기 땜씨 워낙 갓난애기라 말이여 어디 맡길 때도 없고 지 어머니한테 그냥 올라와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지 뭐여 으쇼 아 숙모는 친정 어머니자녀 아 그라고 시골 살림은 어쩌구 그냥 올라간다요 그람 시어머니는 못한다요 그라마 시어머니는 그냥 아파서 말도 못할 입장이고 숙이 그거 찔찔 음시로 말을 허는디 아 또 참말로 우리 집도 가을농사 거둬할까 다녀 그 숙모는 무엇이라 거든가며 그랑게 그냥 10월 11일 그 농사일 어쩌란 말이냐 이때 그냥 울고불고 그라믄 직장 떨어져 나가는 걸 볼라고 그냥 음시로 눈물바람하고 올라갔는디 와마 참말로 나가 잠이 오고냐 시방 아니 숙이도 그러네 1년간 출산휴가 받아서 쓰면은 될 거 아니여 아 그 사이에 직장에서 워쩍이 할지도 모르는게 석 달로부터 그냥 일하겠단 거여 아 그려서 추석 때 왔다가 울고 갔다거라 응 와마 참말로 듣는 내가 다 그냥 심란에 번지네 아 그 참말로 그려 아이고 나가 이래서 이 꼴 저 꼴 안 본다고 요라고 살자니여 아야야 억순아 그 우덜동리 말이여 저 읍내 쪽으로 그 저 애기 봐줄만 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어메? 애기 봐주는 사람? 도시에 월급자료 있겄지라 뭐하더러 시골에서 찾는다요 아따 참말로 그래도 자식인디 그냥 모른 척 구경만 할 수 없자녀 안그냐 아이고 추석 지내가 뭔일이다여 듣는 사람도 부담실 없네 나 갈라요 아야야 억순아 그 혹간에 말이여 애기 봐줄만한 사람 있는가 보란 말이여 아이고 애기 안고 그럴 정도면은 우리 농산일 봐달라고 허겄네이랴 아 나도 일선이 부족하자니여 나도 어메어메어메 그러면 우리 숙이는 어쩐다냐 어? 억순아 사람 좀 찾아봐 사람을 어이 억순아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공연실 한 음원 중에서 심청과 가운데서 삭바느질부터 삼신제까지를 정은혜의 소리와 오강호의 북장난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복천이 삼촌이 다음 달에 아기를 낳을 딸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출산이 걱정거리가 됐으니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말이 출산휴가지 월급은 청편없이 줄고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1년 동안 쉴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러게나 이래서 출산율이 저주한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관계 당국에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자 상업골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용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독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은 무엇일까요? 백살이 넘은 사천나무입니다 독도 사천나무는 자생적으로 자랑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됐습니다 동도 정상에서 분화구 동측과 북측 능선을 따라 군락을 이루고 있는 독도 사천나무는 육지의 것과는 다르게 절벽을 따라 누워 있습니다 강한 해풍으로 뿌리를 깊게 뻗을 수 없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거의 땅에 붙은 채로 퍼진 건데요 이렇듯 힘겹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사천나무의 모습은 온갖 역경을 극복한 독도의 역사 우리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백년을 독도와 함께한 사천나무는 오늘도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백년을 독도의 역사와도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